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리뽀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뽀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시간 기쁨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이번 주 42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로마서 강의를 마치고 빌리뽀서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리뽀서는 바울이 빌리뽀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고 총 4장으로 기록된 짧은 서신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이 또 가장 많이 드러난 서신이기도 하고 무려 18번에 걸쳐서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빌리뽀서는 그 별칭이 기쁨의 서신이기도 하고요. 또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리뽀서와 함께 바로 이 감옥 옥중에서 기록된 옥중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에 잠깐 이 구성을 보게 되어지면 1절에서 2절은 바울이 빌리뽀 교회 교인들에 대한 인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면 3절부터 8절까지는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 9절에서 11절까지는 바로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리뽀 교회는 구라파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도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이 당시 자색 옷감 사업을 했던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 세워진 교회고 바울은 이 빌리뽀를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엘베소 등으로 보금을 확산시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보금 안에 있는 또 보금이 주는 참 기쁨의 축복들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교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보금이 주는 근원적인 기쁨을 갖고 있었고 사실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기쁨의 보금입니다. 이 보금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노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밥을 많이 주고 좋은 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먹고 먹여서 더 일을 많이 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참 자유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보금의 참 자유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보금으로 세우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감옥은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감옥은 형벌이 있는 곳이고 자유가 없습니다. 또 감시와 통제의 아이콘인 이 감옥 안이 오히려 구원의 처소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미션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CVDIP에 이어서 LVT MPO 바로 이 응답을 누렸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옥중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금을 바로 지렛대 삼아서 레버리지 삼아서 세계보금화의 이방인을 위한 큰 그릇으로 로마 감옥에서 큰 그릇 베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보금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트랜스미션의 응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갈 수 없고 또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또 그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 감옥이 바로 플랫폼이 되었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아웃소싱의 응답을 어디서 바로 이 감옥 안에서 다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금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완전 보장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늘 축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단위 목사님께서 서론에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는 것이 참 난 너무 기쁘다라는 고백만 나올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보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만 뜨면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사도바울이 누렸던 이 참 보금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고 또 회복하시는 전천욱 기쁨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첫 번째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 항상 등장하는 인산말들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한 인산말들은 바울의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됐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많은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했던 자들 그런데 열두 제자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늘 서신소를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비록 열두 제자 속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메색에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의 신앙 고백에 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런 서신과는 달리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라는 호칭, 일반적인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종으로 표현한 이유는 바울이 빌리뽀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옹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정말 그리스도께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도바울의 그런 순종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대1의 제목처럼 빌리뽀 교회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도 있었고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빌리뽀 교회는 사도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첫성이라 불리는 빌리뽀에 세워진 교회죠. 이것은 로마의 압제 속에 빌리뽀 현장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거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도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팀이 들어왔을 때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세례자가 여성 루디아였고 감옥의 간수 역시 이 전혀 복음을 접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냐 이로 말면 아마 감옥의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는 것을 계기로 빌리뽀 교회가 사실적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빌리뽀 교회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현장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 또 절대 가능성을 체험하고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의 목사였던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역자였던 에바브라 디도도 이 바울을 위로하러 신방으로 갔다가 중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리더십의 공백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두코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분쟁함으로 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훈련 이제 성도들의 기도 속에 치유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에게 받았던 이 빌리뽀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이 서신을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사천 말씀 운동을 놓고 기도할 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 전혀 가능성이 없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문과 또 가정 우리의 사역 현장 우리의 모든 산업 우리의 학업 현장이 또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빌리뽀 교회는 감옥이라는 장소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 시작 자체가 감옥의 간수가 돌아오듯이 감옥의 사건을 비롯해서 그것이 더욱 시발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 빌리뽀서가 기록된 곳 역시 로마 감옥 안에서 서신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 이것이 바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의 그 비결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는 바로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갑없이 오는 선물을 말합니다. 즉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 바로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평강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굳이 따진다면 평강은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의 강좌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꽂혔던 부분이 나의 마음 속에 평강이 없다면 뭐해라 제일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잦은 모든 문제와 환경을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빌리뽀 교회의 아마 수석장로는 아마 이 빌리뽀 지역의 감옥의 간수가 아니었을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어찌됐건 이 사도바울의 옥중, 이 옥바라지를 전담했던 교회가 바로 빌리뽀 교회인 만큼 수석장로가 아마 이 간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이 빌리뽀 교회가 하지 않았겠냐라는 좀 재미난 상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수석 집사는 아마 루디하고 또 아마 구제하는 여종도의 회장은 귀신들려 고침받은 그 여종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한 것은 빌리뽀 교회를 아마 우리가 정말 이때에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그 당시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사실적으로 이 복음을 만난 개인의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이들의 풍성한 간증들을 우리가 드렸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빌리뽀 교회에 모일 수 없었던 것처럼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제대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예원교회에 모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각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각자의 인생 스토리와 정말 이 복음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인연 때문에 빌리뽀 교회는 바울을 각별히 사랑하였고 전도의 여행 중에 필요한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담대해 나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42주차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이제 정시무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은혜 또 평강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거뜬히 뛰어넘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언약 성취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기쁨의 복음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쭉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과 복음으로 완전 원니스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리뽀 교인들을 사모하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이 목회자의 마음 속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성도의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회자의 모델이 무엇인지 이 빌리뽀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우리 교회 안에서 기관과 부서 또 우리 지역의 구역 또 교구 안에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품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정말 이런 영적인 드림팀을 붙여주신 것에 대해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뽀 교인들을 보고 가고 싶었지만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품고 사실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와 강구라는 이 3절, 4절에 늘 언급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10절에는 빌리뽀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11절에 늘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동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초대교회 역시 그 만남이 늘 새롭고 늘 기쁨이 넘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많은 이 로마의 핍박 속에 금종령이 내려지고 사회 안에 완전히 고립이 되었습니다. 순교적인 삶과 이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복음이 주는 참 기쁨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대지 참 기쁨의 복음 공동체 정말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참 기쁨의 복음 공동체만 되어질 수 있다면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핍박이 꼭 없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던 라우디가 교회를 향하여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로 책망을 받습니다. 이 교회는 핍박은 전혀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계속 햇빛만 조이게 되면 사막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라는 이 비 이 어려움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하나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더 결속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이 오히려 우리 신화 성장의 발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쁨인 기쁨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울과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기쁨의 근원인 복음이 바로 그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이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은 둘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7절뿐만 아니라 9번이나 이 빌뽀선인 기쁨이라는 단어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1장 5절 7절에도 복음 안에서의 교제와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을 얘기하고 있고 12절에도 복음의 진보 16절에 복음을 변명하고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또 복음의 신앙을 이루고 또 빌리포서 2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22절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4장으로 넘어가면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고 빌리포서 4장 15절에 복음의 시초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만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희락의 종교다. 사실 종교는 아니지만 굳이 우리가 문화와 분류상으로 나눈다면 기쁨의 종교 희락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소식인 까당에 이 복음을 소유한 자는 그 안에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조건에 따라 좌지오지되고 변하는 그런 변하는 그런 세상을 근거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한 그런 기쁨 세상적인 기쁨의 차원과는 다릅니다. 절대언약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언제 기뻐하고 또 나의 기쁨의 근원과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전에 강단을 통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의 여행자가 어느 교회를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릴까 교통순경에게 물어봤을 때 교통순경이 가까운 교회를 말한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한 교회를 가리키면서 그 교회를 가라고 그랬을 때 여행자가 묻습니다. 왜 가까운 교회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저기 멀리 있는 교회를 가냐 그때 순경이 얘기합니다.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입니다. 나는 불신자지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소유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입거리 올리기 위해서 볼펜도 올려라 그러면서 언뜻 웃으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로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우리 안에 샘솟듯이 나오는 기쁨들이 바로 말로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기쁨의 삶의 모습이 가장 좋은 전도지가 되어지고 불신자들은 사실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대적하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복음해주는 이 근원적인 기쁨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위드와 인마누엘과 원리스만 되어지면 끝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위드로 홀로서기를 하고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우리가 인마누엘의 축복 속에 원리스가 되어지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조금만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면 어떠한 절망도 초긍정의 상황으로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에게 기적이라는 글을 읽어준 것처럼 고질병이 고칠병이 되어지고 마음심자가 반드시 되어지는 필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참고로 뒤집어서 읽어도 의미가 바뀌는 것 자살을 뒤집어도 살자가 되어지고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되어지고 나 힘들다 이걸 뒤집으면 다들 힘내 이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내가 그 상황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도 완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복음의 절대 능력 복음의 참된 가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쁨이 샘솟고 또 영적인 변화의 주도자로 해피바이러스를 현장에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착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구속사역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제림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구속사역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진행하실 이 세계부구마에 이 영광스러운 시대적인 미션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획하신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방향과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나주 우리 예원 제7차 산업의 메시지처럼 바로 성경적인 투자 영원을 위한 투자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꽂혔던 것이 뭐면 제 마음에 정말 레마의 말씀을 붙잡게 된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물질, 재능은 드려지는 순간 영원한 가치가 된다. 정말 유한한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땅의 것이고 다 썩어질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께서 유한한 이시태 속에 영원한 상급을 또 준비하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축제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멋지게 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